밤새 비고 왔는데 오늘 지금 햇살이 좋습니다. 오늘 햇살이 좋아요. 대구는 햇빛이 창창합니다. 밤새 진주는 비고 왔거든요. 그런데 대구는 지금 햇살이 되게 좋습니다. 네, 준비 많이 하셨어요? 오늘 저희는 몇 시부터 입장이에요? 저희요? 7시 반에 옹연이 있는데 지금 옹연하는데 여기만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? 저희는 6시 반에 옹연이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위드웨어로. 오늘 팬들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. 파란 물결 아닐까요? 파란색 모아냐. 수고하세요. 네, 잠시만요. 여기 한 번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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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공연 보러 오신가요? 티켓 끊을 수 있을건데요 티켓 예약해놓고 안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구매가 가능하더라구요 확인해보시면 남는 티켓 예주주 되세요 유아 실망하러 오신 분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